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이제 오늘 1월 2회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날이신 분들은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기존의 우리 친구들은 지난 회차 단어 저랑 같이 보시고 바로 1월 2회 들어갈게요. 자 이 단어 enmity 무슨 뜻이었죠? 적대감 그렇죠. 이거 동의어가 있었네. A로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animosity 그렇죠. 잘하셨죠? animosity 잘하셨어요. 두번째 forefront 명사 가장 중요한 위치라는 뜻의 명사였고 좋아요. Commodories 동지의 동료의 그렇죠. Detachment 무심함 Attachment는 애착이에요. 붙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Detachment는 무심함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고 Layovers 도중하차 라는 뜻이었죠. Cicloded 요거는 한적한 이란 형용사예요. 글의 분위기 얘기할 때도 좋죠. Cicloded 자 incompatible 양립할 수가 없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이란 뜻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고요. 양립할 수 없는 Unmakeable 중요해요. Unmakeable 중요해요. 우호적인 우호적인 자 Stand-offish 냉담 우리 기존의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한 명만 대답하고 있는 거지? 빨리 대답해 주세요. Stand-offish 이거는 명사랑 형사가 다 돼요. 냉담 냉담한 두 가지 품사가 다 됩니다. 그래요. Insight 동사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이었죠. Insight 그래요. On the report 적게 신고하다 그렇죠. 적게 신고하다 Stringent 엄격한 그렇죠. Synonymous 동의어에 그렇죠. 동의어에 Duct 별명이 붙은 이란 뜻이었죠. 그래요. 자 오늘 14분에 이제 여러분 문제 푸시고 답안지 작성까지 딱 끝내시는 게 14분이에요. 집중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초식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풀어주시면 돼요. 자 14분에 풀어주시죠. 준비시 시작 Bye-by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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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답안지 정리해 주시고 성함하고 휴대폰 뒷자리 탈 적어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탐 맞춰봅시다. 자, 1번에 2, 2번에 3, 3번에 1번, 4번에 4,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에 4번, 8번에 1번, 9번에 2번, 10번에 3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휘부터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의 유형 문제는 일단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거에 해당하는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행히. 지금 보시면 follow in his father's footsteps. footsteps가 우리가 발자취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셔도 돼요. 다행히. 그럼 결국에 이거는 아버지가 하셨던 어떤 그 일을 그대로 하는 본받다라는 뜻이 되겠죠. take after 누구누구를 본받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본받다. 혹은 뭐 설례를 따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다행히 1번 역시 어렵지 않아요. obey his father. 아버지를, 아버지의 복종하다. 우리 obey는 어디에라고 해석되지만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바로 와요. 복종하다, 따르다. outdo 무슨 뜻이죠? outdo. 요거. 능가하다 라는 뜻이에요. outdo 외워주시고 아버지를 능가하다. catch up with 아버지를 따라잡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동의어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을 2번 하셔야지만 제일 맞습니다. 자 2번 보시죠. we. 우리 imperative는 모르면 안 된다. 요건 여러분이 아마 이론 시간에 조동사 시간에 여러분이 이론 공부하시면서 조동사 시간에 어떤 필수적이라든지 혹은 중요한 이란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와 같이 결합된 진, 주어, death 안에 주어와 동사 원형 사이에 누구 숨어 있다라는 것으로 먼저 예를 만나시냐면 should가 숨어 있다는 원리로 배우시죠. 사실 여러분이 imperative라는 단어를 단어장보다 조동사 시간에 먼저 만나요. 그래서 필수적이란 뜻을 갖고 있는 imperative. 그럼 결국 요거랑 동의어는 indispensable이 되겠죠. indispensable.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indispensable도 필수불가결이란 뜻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불가결의. 그럼 요 단어도 요 법칙에 들어갈까요? 필수적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imperative랑 동의어가 indispensable이니까 요 놈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어 돼요. 그래서 indispensable 이란 단어도 뒤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진주어 안에 대절 안에 should 숨어있는 원칙하고 똑같이 공유된다. 돼요 이것도. indispensable. 자 요 위에는 뜻 좀 보시죠. insincere. 여러분 일단 요 뜻이 뭐예요? sincere. 성실한. 그럼 이건 불성실하면 되겠네. 그쵸? 불성실한. adequate. 적절한. 그럼 이거는 부적절한 하면 되겠다. 그쵸? 잘하셨어요. indispensable. imperative. 너서 한번 해석 좀 해봅시다. peacekeepers. 이거는 평화유지군. 평화유지군이 뭐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었냐. 그러면. maintaining order. 이 order이라는 것이 질서라는 뜻이 있죠. 명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전쟁으로 황폐화된.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지역이니까 황폐화된 지역. 전쟁으로 황폐화된 지역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임무를 갖고 있다. 그쵸? 자 inordinate. 요건 여러분 과도한이라는 뜻이에요. ordinate 이라는 단어가 뭔가 평범하고 일반적인 건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과도한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indispensable 꼭 기억해 주시고 필수불가결에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부분 분석 문제 볼까요? 이것도 우리 별표 쳐야죠. 공무원 영어에서 중시하여 자주 출제되고 있는 패턴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2013년에 지방직에서만 나온 이후로 계속 요런 패턴이 우리 하프 모의고사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보시면 여러분이 요렇게 밑줄 쳐있는 부분 분석형 문제는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밑줄이 거져있는 문장 안에 전체만 분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1번 여러분 주의하실 게 옳은 거 고르시는 거예요. 문제도 잘 읽어주셔야겠죠? 옳은 거 자 일단 도즈 주어 표시해 주시고 도즈는 일단 여러분 조금 빼서 씁시다. 얘는 불특정 다수를 불특정 다수, 사람, 사물 다 되죠.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대명사예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이론서에서 도즈를 만나실 때가 지시대명사나 지시형용사라는 이름으로 저 사람들, 저것들 이런 의미로 먼저 배우시죠. 맞아요. 그게 맞는데 요렇게 불특정한 사람들, 불특정한 물건들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로서 이제 해석할 때는 저 사람들, 저것들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 물건들 하시면 돼요. 자 그때 이제 요놈들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involved, 요놈이 동사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영어에서 일단 항상 주어를 먼저 찾으셨으면 본 동사를 먼저 찾는 습관이 들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respond라는 동사가 보일 거예요. respond. respond라는 동사가 바로 자동사로서 어디어디에 반응하다. 그럼 선생님, 얘가 만약에 동사라고 하시는데 얘도 동사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것도 동사처럼 생겼구만. 그렇죠? 근데 involved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포함시키다란 뜻의 대상이 필요한 타동사거든요. 이게 만약에 동사였으면 과거 시제가 됐다고 할지라도 목적어가 있었어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동사를 받기 위해서 중간에 반드시 누가 또 있었어야 됐다. 접속사도 있어야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결국 얘는 동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디어디에 포함된 어디어디에 포함된 이라는 수동적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즉 우리는 past participle, pp라고 얘기하죠. 과거 분사가 쓰여 있는 거구나. 동사가 절대 아니구나.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도스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어와 동사 관계로 주어가 복수, 동사도 복수, 수도 잘 맞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번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가실게요. 도덕성이라는 거는 특징이다. 뭐 여튼 해석을 잠깐 해봤고요. attribute라는 걸 수식하기 위해서 대절을 썼어요. 당연히 쓸 수 있죠. 대시라는 형용사절을 이용해서 특징 수식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 대절 안의 모습을 보고 2번 밑줄을 딱 보니까 associated, 물론 얘를 동사로도 쓸 수 있는데 앞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is가 있거든. 그러면 be associated라는 수거가 됐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bpp라는 무슨 태, 수동태가 돼 있다. 그럼 수동태는 bpp 뒤에 누가 있으면 안 된다. 목적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목적을 살려놨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be 동사가 아예 선택되지 않고 얘는 기준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한 단어만 넣어줍시다. 우리가 어떤 수거가 있죠? 무엇과 관련되다. be associated with. 그렇죠. 잘하셨어요. with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틀렸네.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해석 좀 잘해봅시다. 이게 여러분이 이걸 또 해석하실 때 이걸 이렇게 붙여버리면 안 돼. in animate란 단어는 뭐 활력이 없는 생기가 없는 생명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건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생명이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식의 맥락이 있냐면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알죠. not a but b 알죠.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하지? a가 아니라 b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조금 활용해서 편하게 쓰는 표현이 뭐냐면 b다 라고 그냥 써. b다 라고 그냥 아예 맨 처음에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문장 다 쓰고 난 다음에 but 아니죠. not a 하고 이렇게 딱 끝나기도 해.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b다. a가 아니라. 라고 해석하셔야 돼. 아시겠죠? not a but b의 결국 뜻은 야 b야 b. 라는 건데 이걸 not a but b를 딱딱딱 지켜서 얘기해주면 우리 눈에 익숙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쓸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이 밑에 있는 표현이 훨씬 더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b다 라고 그냥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a가 아니라. 라고 그냥 마지막에 추임새처럼 넣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도덕성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특징이냐면 살아있는 것과 관련된 오로지 살아있는 것과 관련된 특징이다. 무엇이 아니라 생기나 생명을 갖고 있는 것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렸죠? 위드가 빠졌어요. 자 3번 갑시다. on the other hand 이런 애들은 연결어 연결어는 접속 부사라고 얘기하죠. 접속사처럼 의미는 갖고 있되 절대로 절을 이울 수는 없는 거야. 부사니까. 그래서 컷말 찍어주고 주어 동사가 와야 해요. 그럼 여러분 art work가 주어예요. 진짜 동사 찾으러 가볼까? 진짜 동사가 어디 있을까요? 뭐로 보셨어요? 진짜 동사. 이즈. 그렇죠. 잘하셨죠? 여기 있네. 잘하셨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 3번의 원리도 어찌 보면은 요거랑 같은 거죠. 1번과. 본 동사를 찾았으면 이건 동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동사 찾으셨죠? 그럼 이건 진짜 동사면 안 돼. 근데 지금 보니까 디펙트라는 건 무엇을 묘사하다. 타동사거든요. 타동사 출신에 해당하는 perverse. 이게 perverse가 그릇된 이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릇된 행동. 그럼 얘는 그럼 목적어까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아 진짜 동사 주어동사 딱 찾으셨으니까 중간에 누구를 넣어주면 관계대명사 대시나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주시면 여러분은 요렇게 요렇게 묶어서 앞에 있는 artwork 수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동사 만들어질 수 있고. 선생님 저는 요즘에 약간 분사에 꽂혔어요. 분사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됐하고 위치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뒤에 목적어 남아있는 능동적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디픽팅 하셔도 괜찮죠. 그래요. 어찌됐든지 간에 동사만 만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3번도 수정이 필요하죠. 4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치사하게 단어 모양 같고 여러분을 혼란시키게 만든 문제예요. 되게 치사하게 그렇죠. 자 보시면 일단 주어동사 있고 요렇게 빛에 대시라는 접속사가 있고 주어동사가 요렇게 들어간다. 이건 여러분 뭐뭐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슈드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뭐 묻지도 않았지만 근데 뒤를 보시면 위치이야가 이렇게 이제 묶이겠죠.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위치이야가 앞에 있는 요 art를 수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art라는 건 일단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관사죠. 지금 관사가 하나도 없죠. 어도 안 붙었고 언도 안 붙었고 애수도 없어. 불가산으로 본 거예요. 그럼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복수가 아닌 단수가 들어가야죠. possesses. 단어 가지고 모양 가지고 장난친 나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1번이 맞는 거. 자 4번 가시죠. 생활영어. 요것도 뭐 특별한 표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요거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내 파티 내 일 있는 내 파티에 새로운 직원을 초대해야 할까 라고 상대방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래 그렇게 해. 나 그녀를 한번 더 만나고 싶어. 그녀를 좀 더 알고 싶어. 잘 썼죠. b 2번 갑시다. 대니엘이 굉장히 훌륭한 베이스볼 플레이어야. 농구 선수야. 마치 그의 아빠 같아.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있네. a trip off the block. old block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block이라는 건 여러분 오래된 벽돌. 오래된 벽돌로부터 떨어져 나온 돌조각 하나예요. 그러면 아버지에서 튀어나온 조그만 돌조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판박이로 닮았다는 얘기예요. 부모 판박이. 부모 판박이. 맞아. 대니엘은 아빠랑 똑같애. a trip off the old block. 그렇죠. 잘하셨죠. 2번도 역시 뭐 괜찮아요. 3번 갑시다. do you know? 야 너 이 근처에 이 동네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 이웃에 하지 마시고. 이 동네에 좀 저렴한 헤어살롱 아냐. 물어보니까 나 생각할 수가 없네. 어떠한 것도 any off the top of my head. 이 표현은 즉석에서 당장. 당장 기억나는 건 없네. 당장 지금 생각은 안 나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다는 표현하고 같은 거잖아요. 괜찮죠. 근데 4번은 여러분이 이제 바로 아실 수 있겠죠. 실례합니다. 제가 이 바지를 좀 입어봐도 좋을까요. 점원한테 물어보니까. 맘대로 잘 둘러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정답을 4번. 하시면 제일 어색한 걸 잘 고르시게 된 겁니다. 그래요. 자 5번 가시죠. 통문장 분석형 별표 한번 해야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내가 어느 부분이 뚫려 있는지. 어느 부분이 채워 있는지 점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항상 문장 분석하실 때 주어 동사를 먼저 찾는다. 그 네임 유로. 네임이 주어니까. 네임에 맞는 동사 워즈 잘 썼죠. 그리고 일단 요거에 해당하는 구조를 먼저 봐요.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수동태. 뒤에 목저가 없으니까 일단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그럼 해석을 살짝 해볼까. 유로라는 이름은 채택되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얘 동사는 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in December. 여러분 이거는 어차피 얘는 전면구니까 얘한테 기준을 만드시면 돼요. December 같이 우리가 하루 이틀 넘어가서 일주일 넘어가서 긴 시간의 길이는 우리 누구랑 쓴다. 전체사. in 하고 쓰죠. in December 12월. 뭐 몇 년. 1세기. 10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을 in 씁니다. 그럼 전체 선택도 문제가 없어요. 중간에 커마 커마는 뭐냐. 앞에 있는 유로를 설명하는 동격. 동격이라는 장치죠. 그 동격의 모습이 지금처럼 이렇게 명사가 돼 있는 거죠. 유로는 이거야. 이거는 유로고. 유로가 뭔데. EU에서 쓰는 공식 주화야. 근데 이 유로라는 이름은 1995년에 12월에 채택이 됐대. 잘 썼죠. 자 2번 갑시다. alike. 뭐뭐와 달리. 뭐뭐와 달리란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오리지널 무비와는 달리. 시퀄 무슨 뜻. 속편. 속편은 실패했대요. fail은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투 부정사는 동사 아니지만 동사 성질이 남아있는 준동사죠. 미세 목적어인 expectations 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목적어다. 그죠. 속편은 그런데 많은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대빵 잘 썼다. 3번은 보자마자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그죠. 기초적인 거니까. solar eclipse 라는 요거는 명사죠. 2번의 alike랑 같은 원리네. 그럼 앞에는 누가 와 있어야 돼요. 전치사가 와야죠. while 이라는 거는 접속사니까 안 되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일식이 있는 동안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 누구. during 해야죠. 뒤에 숫자 시간은 아니니까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during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는 특수화된 어떤 텔라스컵을 이용해서 그 일식을 지켜봤다. 이렇게 뭐 뭐 하기 위해서 해도 뭐 상관없고요. 부사적 용법. 4번 갑시다. 요것도 사형식 일반적인 구조죠. 그녀의 팀 멤버들에게 됐절을 말해줬 때 전형적인 사형식 구조. 그럼 여러분이 봐주실 거는 됐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선택이 됐을 때 그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한 지만 보면 되겠다. 주어. 동사. 목적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by herself. 요거 우리 해석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녀 스스로. 그녀 스스로. 그녀 혼자서.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제기대명사 관용표현이죠. 제기대명사 관용표현. 몇 개만 적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by oneself. 스스로. 혼자서. 스스로. By oneself. 거의 비슷한 것이 for oneself에요. 혼자서. 스스로. 혼자서. 스스로. 비슷해요. in itself. of itself. 조금 아쉬운 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냈다면 얘를 by herself 하지 않고 of herself 를 했을 것 같아요. of itself 란 표현은 저절로란 뜻이거든요. 그녀가 저절로 그 숙제를 끝냈다라는 해석은 맞지 않죠.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통문장 분석형은 주어지는 한국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법적인 요소를 다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 후에 뭐까지 항상 같이 해봐야 된다. 해석 안 해보실 수 없어요. 문법 문제도 해석은 꼭 해봐야죠. 저절로. 이거는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in spite of oneself. 자신도 모르게. 마지막. beside oneself. beside oneself. beside oneself. 여러분 우리 직역하면 뭐냐면 내 자신을 옆에다 살짝 빼놓은 거예요. 내 영혼을 빼다가 옆에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난 내 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이성을 잃고. 이성을 잃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런 관용 표현들은 우리가 2015년 국가직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방직도 마찬가지고 영장문위원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런 관용 표현을 암기하지 않으면 완전히 틀리게끔 내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물론 2016년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은 부분은 3번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리딩 가시죠. 이제 리딩.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거. 그럼 지금 결국에 빈칸을 채우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위치로 약간 눈치 짬밥을 가질 수 있어요. 맨 중간이라든지 이 중간이라는 건 사실 조금 여러분이 단정짓기 어려우실 수 있으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밑줄이 거의 있는 건 거의 99% 이상 뭐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주제 찾으라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맥락을 쭉 집중해서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간단히 식만 갈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자 친근하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미인들과 유럽인들은 인정해야 한다. 뭘 인정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잠재적일 수 있는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충돌을 계속 감안해야 된다. 뭐 할 때 그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라. 미국인들은 정해진 set schedule 좋아하죠. 4시 2분에 만나자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밑에 보시면 however 그러나 유럽인들한테 시간은 굉장히 flexible 해요. 2시쯤 보지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인 거죠. 그러면은 얘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사업상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할 수도 있다. 다른 쪽이 take offense.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offense란 단어는 명사예요. 명사고 이건 원래 뭐 범죄 범행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빡세게 해석하실 필요가 없이 서로에게 잘못이다 이거죠. 그래서 take offense란 표현 자체를 그냥 기분이 상하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만든 형용사가 바로 어펜시브죠. 그죠. 형용사로 불쾌한 마음이 상한 하시면 되겠다. offensive. offensive.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을 수 있는 이런 실수조차도 언두는 망치다 라는 뜻이에요. 망치다. 이제까지 수개월간 서로에게 쌓아온 트러스트가 이렇게 망쳐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failing to consider these subtle but important cultural differences 약간 미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면 결국 이럴 수 있다. derail 이란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 다 푸시고 나서 내가 이 단어를 몰라서 틀린 거야. 아까 우리 리뷰 방법 기억나시죠 1번. 그럼 이 단어를 빨리 외워주는 거야. 아시겠죠. 어차피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목표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그때그때 외워주시면 된 거예요. 자 derail 이란 단어 여기다 쓸게요. 무산시키다. 틀어지게 하다. derail.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 otherwise의 해석도 잘 모르겠어요. otherwise를 직역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부사예요. 이게 형용사 꿈인 거야. 쉽게 말하면. 형용사는 명사 수식 할 수 있죠. 이게 명사니까. 사업상 관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좋을 수 있었던 사업상 관계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therwise. 그렇게 해석을 붙이셔서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2번. 자 일치하지 않는 것. 마타하리. 조금 지문이 길었어요. 길었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에 대한 단서를 제가 여기다 지문에 표시를 한 거고. 4번이 정답이었죠. 정답부터 살짝 볼게요. 마타하리의 arrest was kept secret from the public. 마타하리를 체포한 것이 비밀로 유지되었다. 대중들로부터. 아니죠. 대중들에게 빨리 깠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감췄죠. 그리고 눈을 돌리는 용어로 썼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단서가 있어요. So divert. Divert 라는 건 돌리다 라는 뜻이죠. 피하다 돌리다. 대중들의 관심을 돌렸다. 모로부터. 프랑스 군대가 전장에서 졌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마타하리를 터뜨린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공개됐다는 얘기니까. 4번은 틀렸죠. charge. 무슨 뜻. 동사로 쓰면. 기소하다. 고발하다. 기소고발하다. 이런 뜻이 중요해요. 별로 어려운 단어도 아니잖아. 근데 뜻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고발하다.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마타하리 아마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정확하긴 아니어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 마타하리가 이제 무대명. 무대에서 이제 가명이죠. 이제 이 분이 무희였어요. 배우였죠. 근데 is remembered. 기억된다.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냐면 causing a scandal during the first world war. 제 1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킨 여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죠. 전 세계를 공연하면서 다니면서 그녀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겠죠. 그래서 높은 직위에 이런 군인들 장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녀가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장군들을 그녀가 다 만난다고? 라는 걸 인지하여 1번에 대한 단서죠. 프랑스 군인이었던 한 장군이. 프랑스 군인 한 장군이 그녀에게 부탁하죠. 야 너 프랑스를 위해서 프랑스를 위해서 intelligence라는 게 기밀 정보를 얘기하시면 돼요. 기밀 정보를 좀 모아주는 스파이 역할을 좀 해줄래? 내가 살해를 할게. 그랬더니 그녀가 이제 받아들이죠. accept the offer. 그러나 독일에 막상 가보니 word reached the French 어떤 소문이 프랑스 장군에게로 닿았냐면 이런 소문이 닿은 거죠. 마탈이가 이중 첩자래 독일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있대 라는 말이 돈 거예요. 자 2번에 대한 단서죠. rather than gathering information on Germany 독일에 대한 어떤 기밀 정보를 모으기보다는 그녀는 뭐로써 비난과 고소를 당했냐면 독일 장군들에게 feed. 먹여줬다. 줬다 이거죠. 독일 장군들에게 뭘 줬다. 프랑스 군에 대한 기밀을 넘겼다라는 이유로 이제 고소 비난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led to death of several thousand soldiers 프랑스의 수천 군인이 죽었다 라는 식으로 욕을 먹게끔 이제 몰아간 거죠. 그녀는 결국 재판장에 섰죠. Aspionage 첩보 활동 Aspionage 첩보 활동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재판장이 섰어요. 그리고 이제 유죄 판결이 났죠. 3번 단서입니다. But many historians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무죄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용당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프랑스 정부가 이 밑에 있는 내용 우리가 아까 해석했던 거 프랑스 군인이 이제 전장에서 졌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마타리를 이용했다. 1번 마타리는 채용이 되었다. 이용되었다. Agent. 이건 이제 비밀요원인 거죠. 프랑스 군인을 위해서 1번 맞죠. 우리 찾을 수 있었고 2번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군인이 마타리에게 기소했다. 뭐 한 것으로 군사 기밀을 노출시켰던 것으로 3번 몇몇 역사학자들은 대니아라고 생각한다. 마타리의 이러한 어떤 컨디션 판결은 잘못됐다. 그녀는 무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잘 썼어요. 그래서 정답 4번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8번 잠깐 볼 건데 일단 여러분 이거 사실 1, 2, 3, 4 단어가 어렵진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 1번에 burial 이거 무슨 뜻입니까? 매장. 그렇죠. 매장. decay는 이건 썩는 거니까 부패 extinction 소멸 혹은 뭐 멸종 maturity 성숙 근데 여러분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셔도 답은 나와요. 사실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 sometimes를 제가 밑줄을 권한 이 색깔을 칠해놨는데 때때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때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가 봐요. 때때로 동식물들은 겪는다. 급속한 이것을 모한 바로 다음에 죽고 난 바로 다음에. 죽고 난 바로 다음에 성숙하고 있으면 무서운 거죠. 이건 아닌 거고. 물론 여러분 보셨을 때 부패도 가능해요. 소멸 멸종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1, 2번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첫 번째 단계. 이것이 바로 화석화의 첫 번째 단계다. 화석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화석이라는 건 이전에 있었던 생명체들이 그대로 모습을 보존한 거죠. 썩으면 안 되지. 없어지잖아 그러면. 그렇죠? 정답 일단 1번 나오는데 여튼 뒤에 갑시다. 화석화의 첫 번째 과정이며 굉장히 매력적인 과정이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슬쩍 볼 수 있게 해주죠. 이 자연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일반적인 죽고 난 이후에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살아있는 것들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바로 썩죠. 무엇에 의해서 바람에 노출되고 햇볕을 쬐면서 따뜻해지니까 미생물 생기고 그래서 썩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러한 죽은 생명체들은 이러면 이게 뭐예요? scavenge. scavenge라는 단어가 죽은 고기를 먹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고기를 먹고 있는 죽은 고기를 먹는 동물. 하이에나 같은 애들. 그렇죠? 죽은 고기를 먹는 이런 동물에 의해서 get picked. 먹혀질 수도 있다 이거죠. get picked가 먹혀지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바로 썩을 수 있죠. decomposers. 그럼 결국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지금 제가 표시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부패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얘기를 또 뒤집으니까 결국 화석화 과정을 따로 얘기해주는 거죠. 그러나 every once in a while. 아주 가끔씩. 아주 가끔씩. carcasses. 사체라는 뜻이죠. 죽은 동식물들의 이 사체가 완전히 잠겨요. 어디 밑에 확 깔리냐면 굉장히 두꺼운 층의 진흙. 공기가 안 통하는 샌드. 모래. 그리고 호박. 호박석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죠. 호박석 안에 벌도 갇히고 하잖아요. 그 안에 딱 완전히 soft merge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물체들이 이러한 죽은 사체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보호되죠. 썩지 않게끔. 그래서 결국에는 stay in the ground disturbed undisturbed. 방해받지 않은 상태로 땅 밑에 묻히게 되며 때때로는 완전히 온전한 형태이기도 하다. intact. 온전한. 그럼 결국 우리는 지금 화석화에 대한 아주 특정적인 어떤 부패를 보고. 부패가 아니죠. 그 화석을 보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얘가 급속한 매장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화석이 될 수 있다. 매장으로 가셔야죠. 정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9번 가시죠. 9번. 여러분 이렇게 문장 삽입 문제. 이 삽입시킬 문장에 대한 분석이 가장 철저해야 하고 분석하실 때 들어가는 시간은 절대 아까우시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되고. 자 볼게요. the study asserted that 연구가 대절을 주장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adults who drink diet soda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다이어트 소다를 먹는 즉 다이어트 콜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음료를 먹는 사람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위험에 결릴 확률이 44%나 많다. 다이어트 콜라가 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그렇죠. 그럼 이 연구 결과가 됐 이하를 주장했다는 내용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갑시다.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콜라 같은 애들. 이네들이 다 슈가를 갖고 있지 않고 0칼로리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죠.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원래 먹는 그냥 콜라보단 좋겠구나. 몸에. 근데 그 결과 사람들은 몸무게가 증가할 거다라는 이러한 우려 없이 이런 음료를 더 많이 마시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렇게 광고를 내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러나 최근 연구가 얘기를 뒤집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여러분한테 암시해주고 있냐면 다이어트 콜라 같은 것들이 칼로리는 적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상당한 건강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pose. 위협을. 위협하다. 문제를 제기하다는 뜻이니까요. pose.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용이 환기가 일어났죠. 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하웹을 주고 난 다음에 뒤에 누가 있냐면 이러한 통계치가 나와요. 지금 b 앞에 통계치가 없었거든. 통계치는 여기 있잖아. 44%. 그러니까 요 놈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요기다 넣어야죠. 그래서 44%나 위험하대. 근데 이러한 통계치가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지만 연구원들이 또 뭐라고 빠르게 또 지적을 한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우연일 수도 있어. 우연일 수도 있어. 44%라는 이런 퍼센트가 나온 것이 어떤 특정한 경우에서 만들어지는 우연일 수도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양의 이러한 음료를 먹는 사람들이 또한 모두 갖고 있을 수 있다. 이산들이 이런 병을 갖게 되는 것이 음료뿐만 아니고 건강하지 못한 라이프스타일 역시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거죠. 이것만 딱 꼬집기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제 얘기가 끝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을 테니까 요까지만 할게요. B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되게 뚜렷하게 단서가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옥시토신은 우리 다 알죠.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었고 정확히 모르지만 이 명칭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보통 이제 엄마가 아기를 대할 때 자기 새끼를 대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 호르몬은 일단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애정관계 친밀도를 형성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몸에서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자 그때 Promote and Encourage Bonding 우리한테 결속을 굉장히 중시하게 만들어주는 옥시토신이라는 저런 호르몬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타적으로 행동하게끔 야기시키기도 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약간의 희생을 하는 것도 역시 저 옥시토신의 호르몬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뒤집어. 나는 되게 좋은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러브 호르몬이 또한 뭐라고도 생각되어질 수 있냐면 덜 훨씬 덜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훈훈하게 하는 그런 효과랑 상관이 없다. 즉 더 쉽게 말하면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는 관련이 없다. 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사랑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호르몬인데 Heartwarming 사랑과는 관련 없을 수도 있대요. 이 호르몬 자체가 굉장히 사랑이 아닌 훨씬 더 되게 냉혹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뭐 어느 대학에서 또 실험을 했더니 옥시토신에 의해서 유발된 감정이 무엇을 증가시키기도 하냐면 자문화 중심저의적 다시 할게요. 자문화 중심주의 적 선입견 편견 편향 편향 여기서는 편향으로 갑시다. 자문화 중심적인 어떤 편향을 더 부추기더래요. 얘가 그래서 실험하지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여러분 아마 이거 실험 들어봤죠. 우리 지문 때 했었어요. 기본반대 너무 오래됐나 기본반대 어떤 게 있었냐면 트롤리 딜레마라고 해가지고 전차가 막 미친듯이 폭주하고 있어요. 엄청 빠르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레벨을 당기면 레벨을 딱 당기게 되면 이 폭주하던 기차가 여기로 가지 않고 여기로 갈 수 있어. 원래는 원래 코스는 여기였던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다섯 명 정도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 당연히 사람이 서 있으니까 레벨을 당기면 일로 가면 되잖아. 그쵸. 근데 여기도 사람이 한 명이 서 있는 거야. 한 명. 도덕적인 딜레마를 묻는 문제예요. 그때 사실상 이 실험의 목적은 뭐였냐면 여기 있는 사람을 바꾸거든요. 흑인인 여자. 그랬더니 레벨을 당기는 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맞다. 되게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화이트 컬러. 흰색 셔츠를 입은 백인 남자. 가장 적었죠. 그리고 히스패닉의 아이. 되게 높았어요. 그런 식의 어떤 굉장한 프레주디스를 실험한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여기랑 결합시킨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실험을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묻는 문제를 냈더니 더치나 혹은 뭐 아랍 사람이나 이런 젤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런어웨이 트레인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다섯 명의 예시를 이렇게 비슷하게 낸 거죠. 그때 이제 이렇게 낸 거야. Dutchman Who had sniff 이름 sniff가 무슨 뜻이죠? 냄새 맡는 거지. 쿵쿵쿵. 그쵸. 실험 전에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 냄새를 맡게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강한 무엇을 편향된 시점을 보여준다. Toward rescuing their fellow countrymen 우리는 나는 이 만약에 여기 한 명 서 있었던 사람이 만약에 Dutch이었다면 나는 이 사람을 구하고 이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대. 훨씬 더 자기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면 이 플라시보가 뭐냐면 가짜 약이에요. 가짜 약. 가짜 약. 가짜 약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랍계랑 젤만 사람한테는 옥시토신을 준 게 아니고 가짜 약을 줬대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냥 가짜 약을 줬대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더니 누구를 구할 것에 관해서 훨씬 자문화 중심주의적 이러한 선언화 경향이 조금 적더라. 고민을 하더라. 라는 얘기죠. 제목을 일단 고르시는 문제였고 정답은 3번이죠. 옥시토신이란 러브 호르몬의 두 가지 얼굴 셀플레이스가 무슨 뜻이에요? 이타적인 이타적인 여러분 나 궁금한 거 있어.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기 노란색 글자를 제가 항상 단어를 표시하잖아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별 색깔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럼 제가 노란색을 요렇게 할까? 여러분 질문한 거예요. 대답하시면 돼요. 이게 더 잘 보여요? 아니면 또 안 보여? 이게 좀 더 안 보여요? 이도 안 보여? 알았어요. 그냥 기존대로 갈게요. 말 안 시킬게요. 자 이제 오늘 외우신 단어 요거는 대답하셔야 돼. outdo 능가하다 크게 imperative 필수적인 그렇죠. 요거 동의어 indispensable indispensable 그렇죠. indispensable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indispensable 그렇죠. inordinate 과도한 그렇지. 과도한 amoral 이건 우리가 다루진 않았어요. 이건 부도덕적인 뜻이에요. moral 이란 단어가 도덕적인 거죠. 근데 a가 붙으면 부도덕적인 뜻이 돼요. 부도덕적인 비도덕적인 take offense 기분이 상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derail 무산시키다 틀어지게 하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요. aspeonage 첩보활동 skivenge 죽은 고기를 먹다 그렇죠. the carcasses 사체 좀 등치 큰 동물이 죽은 걸 우리가 보통 저런 carcasses 라는 단어를 써요. 사체들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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